왼쪽은 광주, 광역시, 동구, 남국앞 사례고 여러분 오른쪽은 강남국앞 사례입니다. 여러분 강남국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을 보시기 바랍니다. 거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10% 됩니다. 10%대.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? 10%대입니다. 미래통합당의 태구민 후보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0%대입니다. 강남구에서 이렇게 모은동에서 일률적으로 8에서 15%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겁니다.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겁니다. 미래통합당의 태구민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%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겁니다. 이렇게 좌우대칭 그래프가 꺼려지는 겁니다.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. 뭘 이용해서?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강남구 갑에서. 그러나 광주 광역시 동군 남구 갑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이렇게 수치가 작고 들쭉날쭉하는 겁니다.